1초의 승부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1초의 승부 출발 승리!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다들.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 들어오셔서 말을 잘 들어주시네요. 유지엠 씨 말 잘 들어야죠. 그 순간의 전생경분 기억이 나요. 신나는 틀 불타는 이완 그 MC가 잘렸어요. 제가 새로 부위됐습니다. 한 분 더 잘린 분 있던데 카니발의 카니발의 원래 카니발로 2주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암튼 암튼 이렇게 옛날 예능 컨셉으로 하는 것의 2탄입니다. 저희가 출발 세븐틴 출발 세븐틴 오늘 굉장히 열심히 뛰셔야 되니까 몸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풀셔야 돼요. 네 누군가 한 명 앞으로 가서 몸 좀 풀어주세요. 명호야 나가라 명호야 명호야 나가라. 스트레칭 나가라. 5 6 7 잘도 안쪽으로 오오오오오오 놓아 아zech아 잘한다 몸이 싹 풀렸어 아이 이 정도로 스트레 Theater 좀 해보려고요 됐어요 야 나青 천문 뭐 아픈데 근데 사실 저는 출발 딘팀 하니까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출발 세븐팀인데요 출발 세븐팀이라니까 냐ゲ가 더 힘 επι struck 제 유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몸으로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몰라요 장애물들입니다 처음 보이시죠 세트 네 이 세트들은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도와드셨어요 좀 많이 들었는지 그 게임에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MVP 소원권 같은 거 어때요? 아 MVP 한 명? 네 MVP 한 명 소원권 어떻습니까? 아 MVP 좋아요 아니면 MVP 소원권 생... 뭐 주는데? 뭐 주는데 선물이 뭐야? 소원권이라고 소원권 아 미안 여기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 소용 없는 거 같은데? 마이크도 이게 그냥 이 느낌이에요 아 느낌상 노예 한 거 불러주세요 MC인데 이게 큐카드도 나는 나 방방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팀을 나누기 위한 팀 나누기 게임을 할 건데요 네 깃발 뽑기? 어 사전 구성함을 잘 보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저번 시간에 머리 쓰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아 100만 원 컨텐츠에서 형은 몸이지 컨텐츠가 나다 내가 출발이다 좋습니다 오프닝은 지금 좋고요 뭐 근황 토크라도 하실래요? 아니 승관이 형이 사실 승관이 형 이번에 탈색을 한 다음에 외모가 너무 물이 올랐어요 아 승관이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하든 보라색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사이 그 사이에 당신 그 설명 필요 없어요 아 그러긴 한데 네 승관이가 물이 오는 건 오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혹시 이 게임에 대해서 룰이 있나요? 아 저도 이제 피디님에게 제대로 들어볼 거예요 네네 흰줄에서 흰줄까지 달리시는 겁니다 아 그니까 흰줄이 저기 따로 있어요 나도 잘 모르죠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팀 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침에 보험 되나요? 4대 보험 아니 예능에서 1대 보험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저를 제외한 12분이 깃발을 향해서 뛰시면 됩니다 깃발을 먼저 뽑으시는 분이 네 생존이고요 깃발을 뽑지 못하신 분은 탈락입니다 어 그러면 게임을 아예 못하나요? 아니요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탈락된 분은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게 끌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준비 시작 어 부숭아 진짜 뭐야 와 왜왜왜왜 왜? 승관이 이가 딱 맞아 아니 내가 보면 내가 빨랐다 그 순간 이렇게 밀어 그 정도 몸 사면 다 하는 거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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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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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흥분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밀지 마시다 승관이처럼 자, 네 명 준비 시작 아, 야 와, 진짜 문조각 시작 야, 진짜 문조각 야 우와 문조각 야 우와 문조각 야 야, 도겸아 너 생각보다 빠른데 잠깐만 아, 됐어 아, 밀린 거로 막 하지 마 오늘 너야 오늘 왜 나야? 자, 오늘 이 촬영은 우리 세븐팀 간의 화합을 이제 동호하고 화, 화를 위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화합이요 화합이요? 네, 근데 화를 동호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갑니다, 결승전 보여줘 야, 나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한 못 했어 네, 자, 많이 힘드시죠? 아, 네,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 만큼 바로 갈게요 자, 두 명 고릅니다, 여기서 준비 시작 우와, 디에잇 와, 디에잇 야, 이덕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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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 와, 디에잇 이건 아니잖아 아니 심판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다 떨어졌어 지금 어차피 못 잡을 거 같아서 나 닫을 거 같았어 조슈아 씨 거기 서주시고요 그리고 명훈 씨 거기 서주세요 에이 두 분이 우승자입니다 헤이 버디 알러브 헤이 버디 이 두 분에게는 팀원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어 조장 어 디장 어 조장 디장 한 한 한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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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이 버디 형 가자 윤주 형아 오케이 에스쿱 스타 에스쿱 스타 에스쿱 스타 승부욕이 좋은 사람을 골랐어요 이 맏형 두 명이 운동 측에서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야 진짜 나 안 뽑으면 진짜 두 대 대 승부욕 나 진짜 이번에 불타올라 진짜로? 나 불타올라 민규 가자 계속 타올라 먼저 갈게 아직 타올라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슈아 이 종목 안 하니깐 너무 고맙습니다 원호 네 원호 갑니다 원호 갑니다 원호 갑니다 너 내가 팀원 와봐 나는 그냥 알 거라고 봐 나 진짜 때 됐어 몰라 몰라 알잖아 나 그 느낌 알잖아 패션 좋을 때 알잖아 나 진짜 열심히 하잖아 할 수 있겠어? 야 솔직히 승관이 같은 애들 내가 야 뭔 소리야 권순이 형 태권도 고맙다 배울 줄 몰랐는데 도겸이 좋아요 난 어필 안 할게 어 알 거니까 나 알겠어 나 알잖아 너 이렇게 끝까지 뽑지 말아봐 너무 재밌겠다 아니 나 텐션 좋을 때 알잖아 다들 알잖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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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돈 라이 그 알잖아 승부욕이라도 있는 애들을 듣고 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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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세요 내가 승부욕이 없지 않아 내가 우리 팀 끝났잖아 다 이겼잖아 야 에지 가자 에지 예스 야 보여줄게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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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호랑이잖아 너 호랑이잖아 너 호랑이잖아 죽었어 죽여 야 내가 어? 승관아 야 내가 너 책임지고 이겨 마지막에 뽑아놓고선 싫어 나도 마지막 아닌데 야 뽑지마 아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랑 붙여줘 오케이 저희 저희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안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저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저희 저희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멤버 뭉중이대 버논 가자 어 뭉중이대 마지막으로 제가 갈 팀을 골라야 합니다 MC 너가 뽑은 어떤 팀이 제보이닝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호 오 주위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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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안 돼 정말 형 가능하잖아 보여줄게 오늘 갔으면 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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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할까? 아 저를 이렇게 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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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네임 뭐야 우리 세븐틴 아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아해 하나 둘 셋 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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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C를 주신 고용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불러주세요 네 팀을 고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 둘 셋 원 우아해 원 오케이 좋았어 자 야 부러진 거야 이미 끝났어 기필코 이기자 자 팀 명을 정하겠습니다 팀 명 정해주세요 팀 명 정합시다 우리랑 우리 지우나 우리는 지우나 자 카니 발전이 없는 너희들은 평생 제자리 걸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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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팀 이름 팀 명 말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팀장끼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 보!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니 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제자이 거룩 와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 얼마나 복통해 이렇게 해 안 들리면 귓 파세요 귓 파세요 한 점, 한 점 너 곰돌이 완전 너 와, 그 한 번도 어떻게 떨리려 얼마나 더 크게 하세요 야, 다 좋은데 근데 이런 거 싸우지 말아요 저희 가겠습니다 파이, 세, 세 슈터! 이런 건 상관없어요 평생 감정 상했어요 감정 상했어, 감정 상했어 평생 얼른 알아, 이거 사면 부어, 잘 말아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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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쭉 쳐달려야지 그 다음에 진짜 언제 세련된 팀으로 가진 걸어야지 야, 너는, 얘네 팀명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안 돌리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두 팀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오고요 팀복으로 환복을 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케이 환복 아, 진짜 옷이 있어? 점, 점프 한번 할까요? 점, 점프요? 점, 점프요 옛날 느낌이니까 점프 한번 할게요 출발 세븐틴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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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출발 세븐틴! 아, 옷이 바뀌었네요, 다들 아, 옷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네, 아까 갈아입고 왔어요 네, 아까 같은 팀이 나왔다 같은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오늘 팀이잖아 수만 씨는 핑크색 신발 이렇게 딱 잘 맞춰 입고 네이비 모자 호시 형이 상대 팀에서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뭐 결의를 다지시는 건지, 뭐 그냥 다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은 각오로 같은 모자를 써도 다른 스웩이죠 오, 스웩! 스웩! 오! 첫 번째 게임은 개인전입니다 와, 개인! 각 팀에서 두 명씩 골라서 한 명만 여기를 뛸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경쟁합니다 어떻게 할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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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두 명에서 저 팀이랑 여 팀이랑 한 명씩 뛰는 게 있는데 그때 호시가 나가야 되고 지금 둘이 나갈래? 추워 난 어쨌든 방해하면서 해야 돼 자, 작전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한입할 전이 없는 너는 평생 제자리 걸음 팀 네 출전자 두 명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에스쿱스와 원우 빠른 사람들이 나오네요 자, 지훈아 팀의 출전자 기껍 민규 좋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기록으로 승부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보여줘 저기 2층에 올라가서 관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람해 2층에서 관람해 관람해 한 분씩 각오 한 마디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석적입니다 운명 맡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운명에 냄새를 맡는다고 네 1등, 1등보다 시트 빠르게 우와 우와, 좋은 기록 우와, 좋은 기록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저와의 대결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 들어가겠습니다 멋있다 파인 마이셀프 네, 파인 마이셀프요? 네 파이트 마이셀프 네 원우쿱스, 원우쿱스 이제 구호는 아까와 같이 준비 시작입니다 네 응원하시는 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아, 파이팅 넘치고 좋아요 마지막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빼면 기록이 남는 거예요 다 뛰었는데 깃발 안 뽑고 막 좋아하신다 막 와아 이러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깃발을 뽑으셔야 기록으로 측정이 됩니다 네 우정 MC 너무 잘 본다 응 준비 시- 다치지 마 다치지 마 그렇게 구호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준비 시- 작 우와 다시 달립니다 어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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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빨라 와 나이스 와 와 좋아 우영 사랑해 오 빨라요 빨라요 와 뭐야 이게 뭐야 오 빨라요 빨라요 이야 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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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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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능구렁이처럼 능구렁이 우와 저 빠르다 우와 우와 엄청 빨라 하늘 넘어서 빨리 가야 여기 와 우와 좋아 원우 형 오 오 빨라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형이 형을 왜 부러뜨리는 거 아니야 리드에서 가야 되잖아 오 오 약간 막혔어요 아 여기서 아 아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아 그래도 탈출합니다 와 진짜 빨라 오 빨라요 빨라요 근데 진짜 빨라다 아 지금 처음으로 오늘 루틴을 쳤는데 나이스 나이스 벗겨진 환경을 붙잡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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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잘한다 원우의 기록 원우의 기록 46.02 나이스 나이스 아 빠르네 첫 시작부터 아주 좋은 스타트 보여주셨는데 아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아 네 좋습니다 좋은 소감 네 이제 위로 가서 쉬시면 됩니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원우 빨랐다 첫 번째 주자여서 좀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기록 원우 씨 고생하셨고요 자 2번 야 디에잇 부담이 있겠어요 수명호 화이팅 명호야 화이팅 날라가려 원우야 원우야 가겠습니다 명호 씨 준비 됐나요? 오케이 준비 시작 가자 와 좋아 오 오 오 와 좋아 좋아 와 와 와 빨라 빨라 와 나이스 와 와 가벼워요 가벼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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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와 야 날라다녀 진짜 날라다녀 와 야 쟤 뭐야 와 빠르다 잘한다 와 날아 날입니다 신발 벗겨졌어요 신발이 와 좋다 좋다 자 그럼 더 내려왔고 기록 지금 좋습니다 신발 두 개 다 벗었어요 신발 날라갔어 신발 날리는 퍼포먼스 봤어요 지금 신발 두 개 다 벗었어요 오 오 눈부러기처럼 이렇게 와 뭐야 얘 오 이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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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오 좋아요 명호야 잠만 더 힘내오 와 진짜 빠르다 조금만 더 힘내 tombär 아 와 신발 찾아가세요, 네. 신발 찾아가세요. 1위 바뀌나요? 지금 몇 초인지가 중요해. 42초? 41초? 와... 와, 진짜 빨랐다. 와... 야, 신발까지 벗어던지는 투혼. 야, 기록이 36.05. 아니, 원우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빨랐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빨랐는데 정도면 거의 우승 후보입니다. 네, 다음 타자 에스쿱스. 에스쿱스 사랑해! 길막마 전부 다 비켜 엘사 플러드 날 못 시켜 쇳불 달려 해, 에스쿱스. 자, 에스쿱스 선수. 승부욕 하나는 세븐틴에서 최고죠. 전 주자가 베스트 기록을 뽑아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텐데 굉장히 긴장한 여력이 보입니다. 에스쿱스 MVP! 에스쿱스 MVP! 너도 나도 MVP 걸릴까 봐 다 응원하네. 보기 좋은 모습. 에스쿱스 다 부시면서 가라. 에스쿱스 준비! 파이팅! 시작!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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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야, 개그 하지 마! 와, 에스쿱스 꼴등이다. 와,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에스쿱스 무겁습니다. 아, 벌써 지쳤습니다. 아유, 망했어. 아유, 우리 형님 늙었다. 야, 짱 먹다. 초반, 초반 고간만 지났는데. 지금 벌써 숨을 헐적거립니다. 야, 진탁해. 아, 다치면 안 돼요. 에이, 좋아요. 후반 스포트. 잘한다, 잘한다. 할 힘도 없지, 지금. 아, 아직, 아, 여기서! 아, 산을, 아, 마운틴을 못 넘깁니다. 와, 처음에 꼬마인 줄 알았어.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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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이리 온! 아, 동물 구간 지나서. 야, 못 당했어! 꼬마야! 야, 빨리 튀어! 아, 형, 형, 가야 돼. 꼬마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형, 진짜 힘들어. 아, 이미, 이미 포기했죠. 아, 굉장히 힘든 거 같습니다. 아이고. 꼬마야, 괜찮아? 야, 정하라. 우리 못 해, 이거. 아, 기록이. 아, 늦어집니다. 아, 갑니다. 깃발을... 꼬았습니다. 아, 네. 아, 아이고, 우리 꼬마 잘했다. 수고했어! 그럴 거 있으면 4명 뛸 때 해가지고 방해를 시키지. 아, 네. 아, 일로 오세요. 인터뷰 하셔야 돼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얼만큼 힘든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웨이트 2시간 하겠습니다. 차라리 무산소를 2시간 하겠다. 아, 쿱스 형 원래 잘하는 이미지인데. 종목이 다르지. 에스쿱스 1분 11초.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가 에스쿱스만 익힐게. 오케이, 오늘 김 터미네이터. 오늘 김 터미네이터입니까? 김 터미네이터. 아, 자세 좋아요. 아, 좋아요. 김미네이터. 민규 진짜 못 할 거 같은데. 아, 지금 에스쿱스 선수가 1분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느린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민규 선수가 긴장을 하시고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갑시다. 김민규 화이팅! 자, 김민규 준비. 시작! 오, 출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다리 길어. 오, 야, 생각보다 빨라. 아, 느리다, 느리다. 빨리, 더 빨리. 괜찮아, 쿱스 형보다 빠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나쁘지 않아. 오,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야, 또 무너트렸어, 쟤. 또 고생됐어. 아이고, 그냥 손박치기. 기계를... 저걸 한 번에 가고 싶었어. 아, 한 번에 가고 싶었어. 아지야, 아지야. 아, 과연 이미 지친 모습? 아, 김민규. 그렇게 등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아, 넘어가고. 야, 이게 은변이 너무 잘한다. 야, 민규야, 괜찮다. 민규야, 잘한다, 좋다. 빨라, 빨라, 빨라. 야, 1분은 안 넘겠다, 1분은 안 넘겠어. 아싸, 원우 형이 민규 형 이긴다.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네, 저 구간에서 에스쿱스톤스가 포기했던 구간. 힘드게 힘든가 보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서... 끝까지, 아이고. 여기서... 끝까지, 아이고. 네, 철포덕. 네, 깃발을 뽑았습니다. 아, 네. 나이스. 후후. 잘했네. 그래도. 한 50초 1분대 나오겠다. 아,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출발 전에 김 터미네이터라고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지야, 잘한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야, 우지야 MC 잘 본다. 되게 짧고 간결하네요. 아, 좋아요. 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1라운드 개인전. 4위는 카니발전 S-COOPS 1분 11초. 3위는 지훈아 팀의 민규 54초. 2위는 카니발전 원우 46초. 1위는 지훈아 팀 D8에 36초. 예스! 진짜 빠른 거야. 와... 지훈아 팀이 4점, 카니발전 팀이 2점 가져가게 됩니다. 아, 좋다. 앞선다, 처음부터. 우와, 우와, 시작이 좋다. 앞선다, 고맙다, COPS요. 첫 단추를 잘 끼면 끝이 좋다. 자, 이제 바로 진행. 매끄럽게 바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이제 함께 뛰실 분을 정해주시면 돼요. 자, 작전 해주시고 다음에 누가 뛸 건지 한번 정해주세요. 네, 저희 팀은 호시이가 뛸 거고요. 이쪽 팀은 순간이가 뛸 거예요. 아, 호시 대 순간 좋습니다. 이거 안쪽 호스트라지 바깥쪽 호스트라지 정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런 건 뭐 가입하면 하시면 됩니다. 안 내미신 거 가요, 부. 제가 안 통화하겠습니다. 아, 네. 절대 양보를 안 하세요, 둘 다. 순간 레슨링 한번 하고... 예스. 자, 각오 한 마디. 결승점까지 제대로 가고 말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말하겠다 네 저기 선에서 숨 헐떡여서 말 못하시는 승관 씨가 벌써 보입니다 자 가고 한 마디 어 지능이 잘한다 드립 같지도 않은 드립 취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이겨버리겠습니다 아하하 좋습니다 목사발 내버리겠습니다 아 흥미진진한 두 명의 경기 자 두 분 준비하시고 네 준비 대신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너무 사이좋게 뜰 거라서 아 네 아까 화해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호시 형이랑 승관이 형이 뭔가 라이벌 구도로 간다면 저희는 조금 서로 위해주고 저기 위에서 잡아주고 그렇죠 잡아주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더 빨리 가자 밀어주고 가는 느낌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기는 페어플레이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치시면 안 됩니다 둘이서 하신다고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이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오케이 메인 이렌트 자 자존심이 걸린 경기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예예예예 제가 이 세트를 준비하느라 고잉 팀에서 따로 상품을 준비한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요 그 아까 멤버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소원권 얘기하셨는데 PD님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뭐가 있어요? 와 진짜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여기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말씀해주시겠어요 MVP 한 명한테 소원권 하나 아 진짜 안 들려 디노 간다 자, MVP한테 소원권을 두 개 드릴 거예요 MVP한테 소원권을 두 개 줄 건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줄래요 좋습니다 뭐 고백 타임인가요? 내가 가지면 안 돼? 본인이 두 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환아 아, 내 벌써부터 뜨거운 신경전이 아, 벌써부터 뭐 그런 어필을 하고 있어 형, 우리 팀이잖아, 형, 우리 팀이잖아 좋은 거를 바른 얘기야 저희 팀 partager.. 어, 이번에는 네이버가 이거 감사합니다.